출근이 선물이예요 출근이 선물이예요 어딨냐? 저기있네? 보자마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폭탄 날려라 부쉬에 궁금하죠? 날려보세요 안날리네 이걸 제이스돌이네 이거를 이녀석 아 이걸 맞네 아앜아 뭐해 미친 아니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아우 뭐하는거야 라칸 저걸 레벨업 시켜주네 아 왜 맞아 아 게임을 너무 오랜만에 했나 아 왜 평타 쳐져 일단 쫓겨났고 미드갱이 조금 불안한데 아이고 죽었네 힐 줘서 사나? 힐 줘서 케인 땡겨오고 나이스 여기 피마가 있네 여기에 피마가 있네 인간들은 우릴 밀천하고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 흠 으하 놀라지 마 끝장붙기 이제 루불랑비아 설마 전령 치나? 전령 안나오고 훠... 바리 깨이트 등장 그냥 버스네 아 케인님 정글이 다 털리네요 축하합니다 뭐들 어따 박지? 아 케인 정글 다 털린다 바텀이시구요 어어? 어어? 너어? 너어? 까비 살려준다 니달리만 가세요 귀동신 안꺼지게 무빙해주고 룰블라인 솔직히 오겠죠? 오겠죠? 안오면 말고 안오면은 서렌더 오케이 왔네 갈까요? 낚시 한번 해볼게요 낚시 한번 해볼게요 큐 쏴봐 안쏘네 죽일까요 제이스님? 와 무빙바 뭐야 저거 올라갑니다 뭐야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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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블라인 여기있는데요? 피해주고 맞아주고 피오를 안보이고 보이고 이거 밀죠? 시야장 들어갑니다 평타 드세요 와드 와드 안먹네 갈게요 룰블라인 룰우 아아아아 폭탄 대박 코스팅 감사합니다 때려주고 힘내줄까요? 아 비전 빠졌는데? 건방진 녀석 저 플래시 있어요 갈까요? 이따가죠 까비 아 이거 한번 어떻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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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떻게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림자 암살자 라서 야 이주회 저기있어 호흡 마주실분 나이스 그림자 암살자 지금 바노 스틸만 갖고있죠 지금? 다 보여요 어디있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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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자 암살자 어디있을까 어디있지? 아 이걸 스틸 안한다고? 이렇게 하죠 어디있지? 에이스 잠수하고있나? W 뿅 어디있지? 저 밀어주세요 아 집에있었네 이 친구 와도 어디있는데? 아 집에있었네 이 친구 들어가봐 까비 아 아 아 아 아 아 아